자, 계속해서 국민의힘 상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총선 참패 이후 위기에 놓인 국민의힘, 당분간 비대위 체제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어제 중진 간담회에 이어서 오늘은 당선인 총회를 통해서 차기 지도부 구성 등에 대한 수습책을 논의했는데요. 윤재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야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결국은 당을 빠른 시간 안에 수습해서 지도체제가 빨리 출범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뭐 혁신형 비대위를 할 사항은 아니고요. 전당대를 치르기 위한 실무형 비대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날짜를 정하기보다는 빨리 한다. 그렇게 조속한 그 실내에 진출이 되겠습니다. 최선호 논술위원, 오늘 당선인 총회 어제 중진회의에 이어서 일단 자기 국회에서 국민의힘을 꾸릴 의원들을 전부 다 모은 거 아니겠습니까? 분위기가 어땠다고 전해졌나요? 기자들이 문 앞에 지키고 서서 나올 사람한테 하나씩 물어봤는데 특별한 얘기는 안 들렸습니다. 자기 속이 다 처음 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인사하고 자기 각오 밝히고 소개하고 이런 발언들이 위주였고 뭐랄까 한 분이 나가면서 좀 처절한 반성 이런 얘기 좀 나온다. 이게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기자들이 제일 묻고 싶었던 거는 윤석열 대통령 오늘 발언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 나왔습니까? 이걸 계속 물어봤는데 그냥 잘 못 들었다 이러면서 약간 답을 피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에 당선자 결의문이라고 해서 앞으로 더 국민들 기준에 맞춰서 혁신하겠다, 협치 잘하겠다 이런 내용의 결의문 발표하고 끝났는데요. 지금 정해진 건 딱 하나입니다. 실무형 비대위를 만들어서 전당대회를 빨리 치른다. 이것까지만 정해져 있고 그렇다면 실무형 비대위의 비대위원장이 누구인지 뭐 이런 것들은 안 정해졌습니다. 윤재욱 원내대표가 권한 대응으로 맡으라 이런 의견들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윤재욱 원내대표가 좀 더 고민해 보겠다 이러면서 조금 더 이번 주말까지 계속 흘러갈 것 같습니다. 일단 실무형 비대위는 전당대회로 가기 전까지만 사실상 관리하는 실무형 비대위인데 뭐 그렇다면 구태혁 따로 선거하지 말고 윤재욱 원내대표가 그냥 맞는 것도 방법이 되겠네요. 그런데 일단은 차기 원내대표를 뽑아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지금 차기 원내대표가 실무형 비대위도 맞게 되지만 첫 번째 조건은 윤재욱 의원처럼 조금 온건파가 아닌 굉장히 강한 대표가 돼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22대 국회 개원 협상이 남아 있거든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회의장의 지금 후보가 뭐로 거론되는 분이 지금 중립을 할 필요가 없다. 국회의장이 중립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 볼 때는 야당이 줬던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줬던 법제사법위원장마저도 가져가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범야권의 어떤 굉장히 강력한 부분에 있어서는 강하게 지금 맞받아쳐야 되는 강한 대표가 필요하다는 부분이 보이고요. 지금 보면 또 한편으로 볼 때는 관리형 비대위에서 두 가지를 좀 논의를 해야 되거든요. 이번 전당대회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지난번에 뽑을 때 김기현 대표 룰이라고 해서 당신무로만 100% 뽑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심이 반응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느 정도 반응할 것인가 하는 그 전당대회라고요. 두 번째는 그동안은 대표하고 최고위원을 분리해서 뽑는 단일성 지도체제였는데 이번에는 그게 아니고 최고위원들만 뽑고 그중에 1등하시는 분을 대표로 뽑는 약간 합의제로 바꾸자는 그런 부분들도 논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전체적인 전당대회를 조금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차기 원내대표로 거론되시는 분은 아무래도 영남권에 다선 중진이 많다 보니까 대구에 있는 김상훈 의원이나 아니면 부울경 쪽에 박대출 의원이나 아니면 진윤계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철교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골고루 거론이 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강한 원내대표가 필요하다면 저는 지금 영남권 출신이냐 아니면 진윤계냐 이런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지금 범야권의 어떤 개원협상, 제22대 국회 개원협상을 조금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분이 좀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분이 차기 원내대표의 첫 번째 조건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분이다. 그러면 뭐 어차피 국민의힘은 지금 영남권 출신의원들이 대부분인데다가 당신 100%를 뽑으면 영남 출신이 당대표가 될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되겠죠. 당원 비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그런데 저는 전반적으로 좀 다소 또 꼬이고 있는 게 아닌가 국민의힘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일단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5월 31일에 국회가 개원을 하고 6월이면 원구성 협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전당대회를 6월, 7월에 치르게 되면 그때 원구성 협상이 원활하게 안 됐을 경우에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 기분으로 당대표를 선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한국의 진성당원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위기에 처해 있다고 보는 게 당원들이 스스로 정무적 감각까지 동원해서 외원 확장성 있는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게 국민의힘도 전당대회에서 몇 번 드러난 바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차라리 의원들끼리 선출을 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국민의힘은 봉착해 있습니다. 그걸 봤을 때 저는 오히려 전당대회를 좀 뒤로 늦추고 이번에 원내대표를 먼저 뽑는 거죠. 대신에 이 용광로 같은 토론들을 새로운 당선인들이 하게 될 텐데 거기서 그나마 좀 외원 확장이 가능한 그런 원내대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 원내대표가 비대위 권한대행처럼 해서 한 전당대회는 가을쯤으로 미룬다 할지라도 그전에 좀 혁신 방안 또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을 더 거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그 원내대표가 어느 정도 힘을 갖고 원구성 협상에서 투쟁이든 아니면 협상이든 하면 그거는 좀 국민의힘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것인데 그거하고는 좀 다르게 일정이 굴러가서 이게 또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난관이라든지 이런 거에 국민의힘이 부딪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전망을 합니다. 네, 최선호 논술은 일단 예정된 수순인 것 같기는 합니다만 국민의힘 비대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와 합당을 하기로 결정을 했군요. 그게 뭐 당연한 얘기고요. 원래부터 합당하기로 한 거니까. 그런데 그게 조금 안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는 조국 혁신당을 이제 교섭단체로 만들기 위해서 의석 기준을 좀 낮출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모든 상임위에서 간사로 야당, 야당 둘의 여당 하나 이렇게 되는 좀 불리한 구조니까 그러면 국민의 미래를 그냥 그대로 놔둬서 어떻게. 교섭단체를 만들어낸다. 간사회의를 그렇게 하고. 그런 약간의 정치 공학적인 계산들이었기 때문에 그것까지 의미는 없는 얘기인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은 아까 나왔던 얘기와 관련해서 드리자면 수도권이냐 영남권이냐는 사실은 국민의힘이 어떤 스탠스를 갖게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런 점에서 상당히 관심이 있었던 얘기가 저는 어제 나왔던 얘기죠. 국민의힘 부산남구 당선자죠. 박수영 의원, 여의도 연구원장도 했었는데 이게 영남권 의원들의 인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람 말이 뭐냐 하면 4년 전보다 의석이 5석 더 늘었고 그리고 지역구 득표율을 보면 오히려 4년 전에는 8. 몇 퍼센트포인트 차였는데 지금은 5.4% 포인트 차로 줄었다. 이제 이렇게 뚜벅뚜벅 뚜벅이 전략으로 가서 3%만 더 가져오면 우리 대선에서 이길 수 있어. 이 얘기거든요. 물론 이게 이제 패배감에 절어있을 지지자들을 다독이는 그런 취지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이제 영남권 당선, 국민의힘 영남권 당선자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수도권과의 인식 차 이게 국회의힘이 어떻게 갈지 결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전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지켜봐야겠습니다.